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안다행을 이끄는 예능센터, 믿고 보는 관록의 예능인 붐씨를 먼저 모십니다. 붐씨 어서오십시오. 예능께 스탠디셀러 온 상임의 이기만 안다행입니다. 1번을 속히고 있구요. 자, 쌩골을 먹은 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순간 1위로 뽑힌 장본인 홍성은씨 어서오십시오. 자, 그리고 청년회장으로 이장님 허재씨를 뽑히라는 김병훈씨 어서오십시오. 자, 허비를 들고 박카즈를 낳고 황금방데로 거듭난 이기대영씨 어서오십시오. 네, 네. 자, 나오셔야 될 우리 허지씨. 우주현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네. 외방에 맞춰서 우리 동식이 약간의 뭐. 혼대신한 분이 됐습니다. 각자 간접. 네, 우리. 네, 우리.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레전드 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와, 정말. 네. 안다이게 이렇게 좀 쬐습니다. 이렇게. 백혜택 집에서 허당을. 일단은, 네. 일단은 먼저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왼쪽 기자님들에게 먼저. 안다이게 포즈. 네. 엄지도 없고 좋고. 하트도 좋고. 어, 예. 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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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 씨. 허재 씨. 우주현 씨. 우주현 씨. 우주현 씨. 우주현 씨. 우주현 씨. 네. 네. 마이크 받으신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아, 역시 야구팀이 빠르네요. 네. 역시 야구팀을 역으로 보니까. 네. 실내에서 하는 운동보다 야구팀이 역시 스피리하고 빠릅니다. 네. 안다이게는 항상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멋지게 세 번 수도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홍성우 씨는 거의 약간 태산자 멤버처럼. 맞아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싸움은 다행에서 복원을 맡고 있는 홍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싸움은 다행이다에서 허재 감독님의 오르팔 맨손잡이신데. 청년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움 현장의 막내 이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현 씨는 사실 뭐. 네. 청년 회장이신데 이장님을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 나오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 이장님이 지금 어디다. 약주 한 대 나오고 계시네요. 아, 방송. 예. 방송 때는 약주를. 그건 아닌 거죠? 아, 예. 지금 지금은 아니고. 아,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특집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저희가 그 정도로 이분들을 이렇게 허담으로 이렇게 바라볼 만한 분들이 아니셨는데. 네. 예. 그 이후에 뭐 저희가 또 기회가 잡힌다면. 저희와 함께 또 보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예. 그럼요. 항상. 안다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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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겠습니다. 홍성우 씨는 네. 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우선 생골을 먹은 치욕스러운 순간 1위가 뽑히셨는데요. 우선 이장님이 굉장히 든든하고요. 우리 허진장님. 네. 그리고 우리 청년 회장만 살짝만 바꿔준다면. 아하. 이렇게 일부적으로. 네. 다음에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허당이라고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정말 야구밖에 몰랐던 바보들이었어요. 네. 자연 앞에서는 정말 잘 가지는 바보들이었는데. 이 홉 시리즈. 계속됩니다. 우리 안다행 많은 사람 부탁드리면서. 어,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1m83. 허재 감독님이 지금 엘리베이터 탑승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계시니까. 홍시 선생님께서 제일 좀 짠하다. 좀 더 분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 일단은 홍성우 씨죠. 홍성우 씨. 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짠해요. 막내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아, 잘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정군우 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정군우 씨는 딴 쪽으로 좀 붙었어요. 아, 붙으셨구나. 그 점 좀 이해를. 예. FA로 딴 쪽으로 가셔가지고. 예.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 4층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아, 우리 허재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코가 더 크세요. 네. 공식 쪽으로 지금 경고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나머지는 오지 않겠다고. 아, 정말요? 아, 공식이 들어왔군요.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셔서. 안다행.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함께 외치면 안 싸우면 다행이야. 안 싸우면 다행이야. 오늘도 예. 다행입니다. 이미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열을 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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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싸우지 않았습니다. 약간 분열이 있을 뿐이었고. 그러나 이렇게 케미가 돋보이는 우리 네 명의 멋진 남성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자.